예 도토리각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간 온 5주년 기념식을 하는 날이죠 오프라인 온라인 기념식 행사를 7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1시간 전 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이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정변길 이사님께서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는데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늘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예예 예 참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조아버님들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우리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또 자리를 하면서 또 자담을 나누시고 또 오영근 또 우리 조아버님 도토리집 한잔 하신다고 이렇게 따라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우리 이 자리는 와 와인 자리인데 예 화기에 해야 해요 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어 어 어 어 어 정은 주 실장에서 다시 한번 폼 함자하고 보십시오 예 아 참 예 우리 예 신호재 감사님이 역시 감사 잘하고 계십니다 예예예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를 이와 같이 화기애애하게 하는거니깐 우리 조그마님들 이렇게 한분 두분 관심을 가지고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줌에도 참석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